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코딩에 올라온 재미있는 글 중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생활코딩의 이호준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여기 선셋이라고 하는 일몰이죠 한국말로는 그걸 적고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는 이 선셋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싶은 언어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 왼쪽에 정의되어 있는 언어에 따라서 번역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저도 거기 편승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서 구글 문서독으로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어는 뭐 이렇게 해봤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포뮬러 이건 수식이라는 뜻이고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구글 도움말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구글에서 제공하는 재미있는 API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사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여기 우선 신텍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의 문법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어요. 텍스트. 그리고 소스 랭기지, 타겟 랭기지 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는 대괄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인자인 것이고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자가 첫 번째 입력 값으로 들어온다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소스 랭기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입력 값에 해당되는 저 문자가 어떤 언어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글에서 자동으로 오토 디텍트를 해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온 문자가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를 알아낸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직접 지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예제로 한국어가 나와 있네요. 그 많은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딱 샘플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타겟 랭기지는 그렇게 여기 있는 이 문자를 번역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문자로 어떤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우리도 한번 해보죠. 자, sunset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일단 만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는 번역하고자 하는 문자 ko는 한국어 그리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ISO에서 지정한 언어들에 대한 부어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서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 끝까지 카피를 해서 자, 끝까지 카피를 해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는데 일단은 시트 하나를 만들게요.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붙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글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네요.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부분이 두 글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글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쭉 카피를 해서 카피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식을 여기다가 적는데 자, 엑셀을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과 2를 더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고 싶으면 일단은 equal을 적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더하기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여기 있는 값이 2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값이 갱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고 수식은 시작할 때 보시는 것처럼 equal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같다라는 뜻의 equal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구글 이렇게 하니까 추천을 해주네요. 구글 트랜스로레이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사용설명서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구글 트랜스로레이트의 첫 번째는 번역하고자 하는 것을 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선셋이니까 선셋을 클릭하고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출발어라고 했죠. 출발어는 뭔가요? 여기 있는 이 선셋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셋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EN이라고 English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하면 이제 이 함수가 완성이 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번역을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에러가 떴습니다. 즉, 지원하지 않는다는 언어네요. 얘기네요. 그럼 여기 있는 AA를 저는 그냥 일부러 KO Korean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선셋을 번역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쫙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엔터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콤마 그 다음에 출발어는 English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똑같이 하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엑셀에는 이렇게 드래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을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그리고 얘의 결과는 얘 더하기 얘 하고 엔터를 치면 2가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밑에는 2를 넣고 여기는 2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3, 3 이렇게 되면 얘와 얘를 더한 결과는 4가 되겠죠. 얘와 얘를 더한 결과는 6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수식을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수식이 지정이 돼서 완성이 되는 아주 대단한 기능을 엑셀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클릭해서 나머지를 쫙 드래그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났는지를 확인해야죠. 얘를 클릭해 보니까 이 위쪽에 우리가 지정한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만들어준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수식의 내용에서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N이라는 건 뭐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상관없고 B2 B2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B컬럼의 두 번째 행이니까 얘잖아요. 즉, 자동으로 B2라는 걸 완성한 거예요. 얘를 가면 B3 얘는 B4 즉, 여기 있는 이 값은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첫 번째 인자가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인자가 A4로 되어 있어요. A4는 뭔가 볼까요? A의 네 번째 행이니까 여기인데 여기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sunset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수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A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고 1 앞에다가도 달러를 붙이면 우리가 자동으로 완성을 했을 때 드래그를 해서 쭉 자동 완성을 할 때 여기 있는 A컬럼 그리고 A11 행이라고 하는 그 값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정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번역이 시작되고 번역이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네요. 그중에 어떤 건 지원하지 않는 언어는 번역이 안 될 거고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영상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원이 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잘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 상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선셋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애플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언어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